KICKS KICKS는 역통적인 움직임을 장비 작동의 원활함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에너지 리딩 기업 GS KALTEX의 대표 유난류 브랜드 KICKS입니다 GS KALTEX는 1967년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정유회사인 호남정유주식회사에서 시작해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이 같은 GS KALTEX의 실력은 곧 유난류를 이어져 세계적인 수준의 유난류 생산능력과 시설 경쟁력을 보유한 KICKS가 되어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유난류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ICKS는 최첨단 수천분의 공법 HCR로 고품질 베이스 오일을 생산하여 제조사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유난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KICKS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리플 더블과 듀얼 플러스는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퍼포먼스와 고품격 주행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KICKS만의 독보적인 핵심 기술입니다 KICKS는 자동차용 유난류부터 산업용 유난류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ICKS 자동차용 유난류는 승용차 라인업 PCMO와 상용차 라인업 HDEO 모터사이클 라인업 MCO 그리고 기타 제품군으로 나뉘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라인업에는 듀얼 플러스 기술이 적용된 KICKS 프리미엄 라인 KICKS 파워부터 엔진의 탁월한 보호와 최적화된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가솔린 라인 KICKS G1과 KICKS G 디젤 엔진용 차량에 최적화되어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선사하는 KICKS D1이 있습니다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 라인업에는 프리미엄 상용 디젤 엔진 오일인 KICKS HDX 파워 우수한 성능과 파워를 제공하는 KICKS HDX와 KICKS H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터사이클 라인업 KICKS M2T와 변속기 및 엑스로일을 비롯한 각 차량 및 부품에 맞는 세분화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ICKS는 다양한 부품별 라인업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산업 현장에 유압 설비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는 유압류 라인업 KICKS RD는 장수명부터 고점도 치수형 네마모형 그리고 친환경 등의 제품으로 다양한 작업 환경과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KICKS 그리스는 프리미엄 제품군부터 고온 극암용 극암용 그리고 다목적용으로 나뉘어 다양한 가동 환경에서 장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어유 퍼빈유 압축기유 등을 보유한 KICKS 산업용 윤활류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기계와 장비를 보호하고 성능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KICKS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식물 유래 바이오베이스 오일로 만들어져 환경과 엔진을 함께 보호하는 친환경 엔진오일 KICKS 바이오1 환경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생분해성 유압류 KICKS RD 바이오와 고성능 생분해성 기계톱류 KICKS 체인 바이오 전기차용 윤활류 KICKS EV와 하이브리드 차량용 윤활류 KICKS 하이브리드 풍력발전용 기어오일인 KICKS 기어 EPS 윈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시작에 윤활류가 있습니다 최고의 퍼포먼스로 당신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Always with you KICKS